음악 세계평화의 숲 가을 축제가 지난달 26일 영종국제도시 세계평화의 숲 잔디광장에서 열렸습니다. 영종국제도시 백년산자락에 위치한 세계평화의 숲에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. 아이들의 맞고 아름다운 합창공연이 깊어가는 가을의 정치를 더합니다. 이번 세계평화의 숲 가을 축제는 가을향기 음악의 담달을 주제로 펼쳐졌습니다.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재능기부음악회와 숲속만들기체험, 가을꽃화분가꾸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구성됐습니다. 특히 올 봄 4월 봄꽃축제를 비롯해 세계평화의 숲에서 진행해왔던 지역주민과 육아의 숲 참여 학생들의 활동사진이 전시돼 숲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장이 됐습니다. 한편 세계평화의 숲은 2007년부터 중구청과 인천공항공사, 생명의 숲 국민운동이 주체가 돼 주민들을 함께 조성하고 가꾸어 가고 있는 도시숲 형태의 공원입니다.